2022 개정 이후 첫 번째 수능 2028 수능 만점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혹시 학생... 그런데요 제가 2028 수능 만점자 장 만점입니다 아 그 고등학생인데 수염이 좀... 꽉꽉투 1단원 변화와 다양성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 다양성 생물의 진화 유전 아 생물 다양... 공부하느라 고생을 좀 많이 했나봐요 고생 좀 했죠 다 하잖아요 어... 이번 수능 어려웠던 문제들은요? 없어요 쉽던데 어 한 문제도요? 아니 없어요 아니 그래도...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럼 공부 방법은 어떻게? 그냥 뭐 인강 부르면서? 그 잠시 잠깐 끊어갈게요 우리 학생은 어떻게 공부했나요? 학교 수업에 충실하며 부족했던 과목은 인강을 들으면서 보충했습니다 오 인터넷 강의 어떤 과목이요? 통학과학입니다 어 어떤 선생님 강의를... 메가스터디 통학과학 내신부터 수능까지 즐겁게 장풍입니다 아 그럼 장풍생 강의만 들었어요? 네 오직 통학과학 장풍 통학과학 장풍으로 통과 시작점으로 시작하여 기초 통과 핵심 개념 통과 심화 통과 직전 통과 고1 고2 고3 장풍 커리로 통과 내신부터 수능까지 그냥 싹 통과 대학이시 내 입맛대로 통과 고생하시 우리 부모님 잔돌이 통과 우리 집 보기도 신나서 울라프 통과 명절날 내 지갑 용돈트도 기통과 내 인생 떡상 대기권 통과 우주 통과 상상계 통과 난 다 통과 통과 텅텅텅텅텅텅 통과 저기 학생 괜찮아요? 아무튼 통학과학은 장풍 장풍 커리로 통과하세요 내신부터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통합과학 1등급 통합과학 만점에 도전하는 우리 풍만이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장풍이가 통합과학에 대한 어떤 1년 커리큘럼 고1 대상으로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풍이가 준비한 것들을 차근차근히 소개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좀 연간 계획으로 고1 동안 통합과학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완성시켜 가야 되는지 장풍이랑 같이 한번 1년 동안의 플랜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 요즘에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죠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이 채택이 되면서 수능까지 공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은 수험생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선배 때는 고3 때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수능에 대한 내용을 고1 때부터 들어야 되니 여러분들은 수험생활이 굉장히 길어져서 더 피로도가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의 전환을 해보면 1년 동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조금은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어떤 장점을 좀 더 많이 생각해서 우리 수험생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꼭 꿈을 이루는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장풍이의 통합과학 장풍으로 통과 이제 장풍이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장풍이가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고 이러한 교제를 만들고 우선은 얘들아 통합과학에 대한 이러한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좀 신뢰할 만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 신뢰성을 조금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장풍이에 대한 소개를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는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었고 유일한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일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보면 장풍이가 어떤 강사를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요즘은 너무 뿌듯하고 재밌고 즐겁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죠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의 경력이 한 2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 전에 융합과학, 전에 공통과학 이러한 과학을 얘들아 쭉 진행을 해오면서 쌓인 노하우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올려놨던 그러한 질문들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어떠한 부분이 어려워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총 집합해서 이제 통합과학 수능에 맞게 장풍이가 커리큘럼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장풍이가 통합과학에 대해서는요 조금은 더 오랫동안 그리고 강의를 해왔고 그리고 좀 분석을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통합과학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통합과학이 조금은 더 이슈가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입니다 우리가 얘들아 어떠한 공부를 할 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항상 여러분들이 3년 후에 수능을 본 다음에 대학에 대한 목표도 있겠지만 장풍이는 그 목표를 얘들아 하루의 목표 일주일의 목표 한 달의 목표 그 다음에 1년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성취를 해가는 과정 이곳 성공의 발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년 동안의 장풍이의 통합과학 커리큘럼을 말씀드릴 때 나는 목표 설정을 해보고 싶어요 두 가지의 목표를 꼭 이루기 위해서 장풍이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달려주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목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가 수능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내신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은 무조건 내신 만점을 목표로 합니다 말이 쉽지 사실 만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되니? 하지만 얘들아 목표는 세울 수 있잖아 만점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얘들아 수능을 볼 때 통합과학은 고3 때 봅니다 그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통합과학을 배워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통합과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일반 선택과목을 배우게 되고 고3 때도 통합과학을 배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을 얘들아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얘들아 통합과학을 제대로 다져루지 않으면 고3 때 여러분들은 다시 0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 시간적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고3 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고1 때 정말 단단하게 실력과 기본 개념과 용어들을 정리하자 라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 내신 만점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고3 때까지 기억할 만한 고1 때 기본 개념을 제대로 잡아놓는다 이 두 가지 목표 장풍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풍만이들의 목표이기도 하겠죠 이런 목표와 목표가 맞았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장풍이는 1년 동안의 통합과학 커리큘럼 고1 대상으로 커리큘럼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이라는 강의가 먼저 오픈이 되어 있고 기초 통과, 개념 통과, 심화 통과, 직전 통과라고 하는 것과 N제 그 직전 통과는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의 내용이 3월 그리고 8, 9월에 오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강의들에 대한 특징을 이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얘들아 우선 장풍이는 강좌에 대한 제목을 지을 때, 네이밍 네이밍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시작점이라고 하는 요거는 시작을 한다, 스타트 라인 근데 고등과학을 시작할 때 중학교 과학을 점검하는 것 그래서 시작할 때 점검사항이다 하여 시작점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기초 통과가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얘들아 공부를 할 때 항상 잘못된 편견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기초라고 하는 말은 쉽다란 얘기야? 아니야, 기초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기초가 안 닦여있고 기초가 흔들리면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아요 기초라고 하는 것은 쉽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가야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란 얘기야 기초 통과 있고요 개념 통과 있고 심화 통과가 있습니다 자, 교재가 여기 개념 통과와 심화 통과는 같이 교재가 사용되고 그리고 직전 통과는 시험 직전에, 말 그대로 시험 직전에, 직전 대비, 시험 대비 통합과학이라는 뜻입니다 그 N제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문제 수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좀 더 잘 실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문제집이 나가는 거죠 N제입니다 1년 동안 얘들아 여러 가지의 커리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단순하네 개념, 문제 이것이 얘들아 공부의 어떻게 보면 메인이지 않아? 중심? 열심히 기본 개념하고 문제풀이로 실력 보충하고 여기서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력을 좀 더 보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짠 이유가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사실 지금 열심히 외우잖아 그럼 이때쯤 되면 또 까먹어 공부가 그래, 누구나 그래 우리가 얘들아 아침밥을 먹고 점심쯤이 되었을 때 또 배가 고픈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얘들아 요런 과정 잊을만 하면 또 보고 잊을만 하면 또 봐서 더 이상 까먹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굳어지는 과정을 거쳐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한 요 강의에 대한 설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점이라고 하는 건 고등과학 시작을 위한 점검이라 하여 자 중등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한 것이 시작점이고 자 기초통과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기초통과는 통합과학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알파벳을 배우고요 발음, 기호를 배우는 것처럼 고등과학 즉 통합과학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념통과 심화통과는 얘들아 백신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1권과 2권이 있죠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개념통과와 심화통과로 나누어서 우리는 단계별 학습을 통해 좀 더 완벽한 내용 정리가 될 것이고 기본 개념을 다져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문제풀이 훈련을 위한 N제가 있고요 그리고 직전통과는 스피드 핵심 정의와 그리고 주요 문항풀이 여기 있는 직전 대비는 시중에 나와있는 시중에 나와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학교 기출문제를 좀 더 변형하여 교육계정에 맞게 선생님이 만들어낸 문제집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영상을 찍을 때 항상 그 앞에 재미있는 영상 같은 걸 집어넣거나 아니면 캐스트에다가 이런 홍보 영상을 올려놔요 내가 왜 그러냐면 유튜브처럼 만들면 우리 풍마이들 유튜브 시간에 차라리 이걸 봐라 캐스트를 이런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번 커리큘럼에 맨 앞에 있는 영상을 뭘 찍을까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찍어본 거야 2028년도에 수능을 보고 수능 만점자가 나왔는데 포학과학은 장풍으로 통과했다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얘들아 항상 좀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장풍의 이러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포인트는 차근차근히 장풍이의 커리큘럼을 하나씩 하나씩 밟으면서 통합과학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장풍이가 어떠한 강의를 구성할 때 이러한 정도의 문제 수준과 내용 강의가 있으면 통합과학은 아주 과학을 못했던 중학교 때 과학을 좀 놨던 친구들부터 심화까지 완성이 되겠다라고 장풍이도 생각하고 계획했을 거 아니야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얘들아 다 들으면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이 부족해 나는 과학을 좀 했어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통합사회도 해야 되고 통합과학도 해야 됩니다 또한 국영수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배분할 때 어디서 어떻게 순서를 들어야 되는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지 어떠한 강의를 이 시기에 내가 적절하게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실행할 때 여러분들의 실력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가장 쓸데없는 공부가 옆에 있는 친구 따라하는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정말 냉철하게 바라보고 내 지금의 실력을 쪽팔류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문제풀이하니까 나도 문제풀이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개념통과하니까 개념통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자기 스스로 잘 곰곰하게 반성하고 체크해가면서 커리에 맞게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난 중학교 때 정말 안 했어 그럼 시작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 시작점은요 중학교 1학년의 8단원 중학교 2학년의 9단원 중학교 3학년의 8단원을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학에 필요한 중등과학의 개념만 넣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과학을 손 놨다 그러면 시작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얘는 또 교환이 PDF 교환이에요 교재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PDF 교환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필기하면서 점검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점이라는 강의입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중학교 과학은 얘들아 정리가 됐어 그래 고등과학 즉 통합과학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중등 과정은 정리가 됐어 그러면 기초 통과로 넘어가는 거죠 기초 통과는 통합과학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초 주제를 20가지 선정하여 물화생지 영역으로 좀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고 원소기호 외우기부터 그리고 물리의 공식과 단위를 활용하는 것부터 심지어 지구과학에서 위도와 경도까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뤄볼 것입니다 그러니 기초 통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 대한 기초를 통합과학 기초 기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운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기초 통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인 개념 통과와 심화 통과로 들어갑니다 교재는 백신 통합과학이라는 교재고요 개념 통과는 기본 개념과 탐구 활동 실력 다지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아주 개념을 다져보고 심화 통과는 이러한 개념들 속에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내가 왜 기본 개념과 개념 통과랑 심화 통과를 왜 구분했을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애들아 어려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이 하나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되게 많은 걸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돼 예를 들어볼게 별의 진화라는 걸 배워요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성은, 백색의성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이걸 외우면 끝나 그런데 이 별의 진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진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핵수축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죠 핵융합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죠 원소기호가 원자번호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무거운 원소 순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굉장히 간단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세분화해서 강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개념 통과랑 심화 통과로 나눴다고 뒤집기라던가 그리고 시험 대비 자료 그 다음에 너만 보는 빈출 자료 수능 막보기 이런 것들은 심화 통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좀 더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볼 것입니다 또한 교재뿐만 아니라 부교재까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충분히 다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학과학의 기본의 틀을 만들어주시고 자, 엔젤은요 통학과학 기출 문제들을 한번 반영을 해보았고 객관식과 서수령 대비까지 들어갑니다 서수령 대비 정말 중요하죠 내신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들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보는 포인트가 바로 서수령이에요 서수령까지 그리고 출제자의 시선이라 하여 시선이라 하여 왜 이런 문제가 기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우리 내신의 또는 수능의 기초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엔젤까지 준비해 보았고 시험 직전 얘들아 아무리 개념 통과를 했고 심화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즉 시험에 적절한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전 대비 직전 통과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 번 더 개념을 정리하고 시험 예상 문제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좀 더 완벽하게 훈련되고 정리할 때까지 장풍이는 어떤 강의 하나하나를 만들 때에더라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장풍이는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점이라는 것과 기초 통과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얘와 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시작점은 중학교 때 공부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해하기 위한 중학교 즉 시작점을 만들어낸 배경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봤다고 뭐냐면 선생님 통학과학을 바로 해야 됩니까? 저 중학교 때 못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과학을 뭘 복습해야 됩니까? 그런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만인지 알지? 중학교 때 과학을 얘들아 대부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과학을 복습을 안 하고 어떻게 통학과학을 시작하지? 중학교 때 나 진짜 열심히 안 했는데 이러한 찝찝함 뭔지 알지? 어떤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안 했던 죄책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시켜주기고자 시작점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정도만 중학교 과학 복습해도 전혀 문제없어 시작점이라는 강의고 기초통과는 통학과학을 바로 들어가기가 애매해 통학과학에 필요한 뭔가 기초과정을 한번 잡고 싶어 왜? 개념통과에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 기초통과를 배우고 그리고 암기하고 개념통과로 들어가면 개념통과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또한 개념통과를 또 이렇게 개념통과와 심화통과로 나눈 이유는 이 개념통과를 토대로 심화통과에서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넓은 배경기식을 쌓고자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지만이 완벽한 학습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개념통과 38강이고요 40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통학과학 1, 2에서 개념통과가 78강이고요 심화통과가 얘들아 이 정도 강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학과학에 대한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 아니요 내용만으로도 얘들아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통학과학의 변별력 확보는 그냥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 왜? 내용이 너무 많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밟아 보자라는 것 그에 따라 장풍이는 이러한 부교제도 만들었습니다 직접 필기노트하고 서수령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면서 완벽한 기본 개념과 용어들이 정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 확인해 보고 너만 봐는 핵심 요약집 시험 전날의 요약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내용을 상기시켜 보는 이러한 부교제까지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 장풍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공부에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고1 내신 만점 두 번째 목표는 고3 때까지 이어질 만한 고1 때 통합과학의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자 이 두 가지의 개념이 꼭 나중에 1년 후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장풍이는 오늘도 진화하고 오늘도 달려볼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도 마음 잡고 우리 한 번 최선을 다해서 통합과학만큼은 진짜 제대로 공부했다라는 마음가짐이 들도록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이 순간이 후회되지 않도록 장풍이도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풍만이들도 장풍이 못지않게 열심히 해 줄 거라 믿으며 장풍이는 우리 풍만이들을 앞에서 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여러분들을 잘 바치고 서포터 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만 보고 우리 풍만이들은 힘차게 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서 장풍이가 준비한 것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 통합과학 꼭 만점 1등급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의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과학은 장풍으로 통과 풍만이 포에버